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태풍 미탁 피해가 심각했던 기성면 삼산일리와 매화면 기양삼리 피해 현장을 3개월 만에 재방문해 정부와 경상북도 울진군과 함께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 복귀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태풍 미탁 사전 대처 유공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삼산일리 황국철 이장을 격려했으며 주민과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군장병들의 헌신으로 참담했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고 있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마을은 지난해 태풍 미탁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지도 유실 및 지방하천 재방유실에 대한 응급 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국지도는 복구비 10억 원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해 7월에 준공하고 지방하천은 개선 복구비 268억 원으로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우수기 전에 주요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